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임페리얼 마타 김광열 인사드립니다. Nice to meet you all. My name is 광열 김. Came from Korea. Thank you very much. 저도 1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About 10 years ago, I was sitting at the back just like you guys. 지금은 애터미에서 최고의 자리에 임페리얼 마타에 왔습니다. Now I've achieved the highest ranking, which is the Imperial Master. 수많은 사람들이 임페리얼 마타를 부러워합니다. A lot of people are envying the Imperial Master. 지금 임페리얼 마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하는 스피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3살입니다. 53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량비 임대 사업과 건설업을 시작합니다. 10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IMF가 오고 제가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량비 수리 공장을 차립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망합니다. 대리운전 사업을 합니다. 사고 나서 망합니다. 부동산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사기당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망했고 족발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크핏 레스토랑을 했고 경험이 없어서 망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비즈니스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장 오래된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드글드근한 그 집에 제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어. 여보, 나는 아무런 꿈도 없어.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아이의 얼굴이 예뻐집니다. 이뻐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뻐집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얼굴이 예뻐지지? 그랬더니 화장품 하나 바꿨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요. 얼마야? 비싸지? 그런데 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진짜 싼 화장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 얼굴을 보니까 광이 나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회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통은 별거 아닙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원하는 건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몰려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하겠다고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아요. 첫 번째 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안 됐어요. 네 번째 말로 하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딸을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터미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제 마지막 직업이 포크랭 기사였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이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크랜을 반납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구덩이를 크게 하나 파고 시작합니다. 구덩이를 왜 파을까요? 그 구덩이는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 못하면 제가 들어가려고 봤습니다. 혹시 이 안에 이 일을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성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덩이가 필요한 분은 내가 구덩이를 한 천 개쯤 파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참석합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세미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세미나에 왜 참석하지? 그런데 그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선서를 했을 겁니다. 저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 김광열은 광열 김 애터미가 주관하는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여 애터미의 비전과 미래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나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며 여러분들은 오늘 오셔가지고 애터미의 미래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참석했는데 애터미의 미래가치가 없다고 하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됩니다. 애터미의 미래가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임페리얼 마타가 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임페리얼 마타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성공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겁니다. That's the reason I've become success person in anatomy.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So I start having a thought 나는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What do I have to do? What kind of work do I have to do in this kind of seminar?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은 생활필수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받은 이 생활필수품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유통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많아야 될까요? 적아야 될까요? So then if you have to distribute do you have to have a lot of consumer or a small consumer group?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나는 소비자가 하루에 손님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So if I have to be successful I have to have a lot of consumer daily, right? 하루에 손님이 많이 들어야 장사가 잘 되는 거고 If I have a lot of consumer everyday then my business is good of course, right? 매일매일 장사가 잘 돼야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So everyday if the business goes good then I become successful person, right? 저는 그걸 이해했고 That's what I understood from this kind of seminar 그리고 하루에 300명한테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So what I have a plan I'm going to introduce the 300 consumer out there everyday 300명한테 이 애터미를 내가 이 애터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So I start telling 300 people that I am doing an enemy business As I tell about 300 people there's nice people about 50 people within 300 they're listening 그 중에 화장품이 떨어진 사람이 10명은 됩니다 From those 50 people there's some people about 몇 명이요? 10명 about 10 people they're out of the cosmetic 제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전 처음 보는 화장품을 내가 들고 갑니다 그 10명 착한 10명 중에 2명 3명이 불쌍해서 화장품을 사줍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화장품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그 화장품을 발라보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애터미 화장품에 대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이 화장품이 얼굴을 너무 놀라웠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개가 나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했더니 지금의 임페럴 마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명한테 이 애터미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몇 명한테 과연 내가 애터미 가게를 가지고 있고 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입이 가게예요 손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손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직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제품을 파는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저는 그걸 했어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수많은 소비자가 몰려왔고 그 소비자 중에 이 사업을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이 일을 같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성공했고 나와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가게를 여실 겁니까 안 여실 겁니까 가게를 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손님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 직업이 그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유통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성공의 길이에요 그게 곧 성공의 길이에요 가게 문을 여는 거 가게 문을 여는 거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 저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내 파트너가 있는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 오늘 혼자 왔다면 여러분들이 본 점입니다 그 본 점을 시작해서 그 자그마한 가게 여러분 혼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여러분 파트너가 생길 겁니다 그 한 분이 2호 점이에요 또 한 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3호 점이에요 4호 점, 5호 점, 10호 점까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한 10호 점까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하면 또 소개가 나와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 파트너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몇 명의 파트너들을 잘만 관리하면 이 마케팅 원리상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전 세계에 생길 겁니다 5년에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돼서 전 세계를 여행할 겁니다 5년에서 You will have so many 프랜차이즈 throughout the whole world Atomy 1은 The Atomy work You have to do whatever 30 years in the outside to achieve 3년 만에 끝내야 돼요 And you can finish it within 3 years 저는 3년을 모든 걸 걸어서 했습니다 For myself, you know, I put my life on for 3 years 3년을 모든 걸 걸어서 했더니 이미 성공자가 됐습니다 When I focused that 3 years, I became a success person already 내 인생은 완전히 해피해졌습니다 My life becomes really happy 우리 가족들은 다 행복합니다 All my family become happy 여러분들 30년을 3년으로 압축해야 됩니다 You have to compress that 30 year to 3 year success 그러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바쁘겠습니까 So, every day has to be busy, right? 잠잘 시간이 있을까요? Do you have a time to sleep? 놀 시간이 있을까요? Do you have a time to go have a fun?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있을까요? Can you close your store? 부지런히 열어야 돼요 You have to work diligently, you guys 잠을 자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Don't sleep and work 앞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잘 시간이 많아요 Because you have so many hours you can sleep later on after 3 years 제 손을 내서 뛰어야 됩니다 You have to work so hard for that 3 years 혹시 여러분들 이 안에 30년 후에 성공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ow many people here wants to be successful in 30 years? Go ahead and raise your hand In 30 years Don't raise your hand, please 이 안에 3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부지런히 가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From tomorrow, open your store 그러시겠습니까 Are you guys going to do that? Yeah Atom man은 Atom man은 세상에 없는 성공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There is a letter that you can be success which no other company offers 아마 지금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A lot of people does not have a hope out there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No, these people who are in poverty There is no way they can climb up that letter to become rich 한국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됩니다 Even in Korea, even you graduate of a college There is no way you can get a job 젊은 친구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Even the young people in Korea, they don't have no hope 나이 먹은 사람들은 노후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People who are older, you know, they're not ready with their retirement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And people who even have a job, they don't know when they're going to get fired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애터미입니다 The people who doesn't have a hope, you know, we can give them a hope with the anatomy business 그런데 그 성공의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And you have to climb the letter up first to become a success person in 애터미 여러분들은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You have to make the determination to climb up that ladder to become rich in 애터미 여러분들은 그 성공의 사다리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And you have to challenge to climb all the way up 저도 그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And I did climb up the ladder 첫 번째 사다리 세일지마타 When I climbed up the first stairs, which is the sales master 너무 힘들었습니다 It was very hard 두 번째 사다리, 다이아몬드마타 The second letter, which was the diamond master 더 힘들었습니다 And it was even harder 세 번째 사다리, 샤론 노지마타 The third letter is the share rose master 샤론 노지마타 가다가 죽을 뻔 알았습니다 It was hardest,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네 번째 사다리, 스타마타 The fourth is the star master 조금 쉬웠습니다 It was little easier 다섯 번째 사다리, 노알마타 And fifth, the loyal master 보름 동안 골프 쳤더니 노알마타가 됐습니다 I was playing a golf for 15 days I become a loyal master, wow 여섯 번째 사다리, 크라운마타 The 크라운마타, the sixth 차고 났더니 크라운마타가 됐어요 I woke up and they told me I become a 크라운마타 마지막, 임패럴마타 The lastly, the 임패럴마타 조금 힘들었습니다 It was a little hard 여러분들의 애터미의 이 길은 The anatomy path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게 아니에요 It's not har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일정 기간만 힘들 뿐입니다 Only certain point is just the hard 여러분들이 가게 문을 안 여니까 힘들 뿐입니다 It's hard because you're not opening your store 여러분들이 일을 하나니까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모르니까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곱 개의 계단을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일곱 개의 계단을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해 나왔습니다 So I set my goal that I'm going to challenge all these seven letters And I did, I achieved it So now I'm at the top level, right? 여러분도 도전해 나가실 겁니까? Are you guys going to be challenging? 아니면 두려워하실 겁니까? Or are you guys going to be afraid? 혹시 크리스탄이 계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o be strong and don't be scared You have to be courage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We are going to the path that we cannot se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So God will give you the strength to walk the path with the courage, okay? 저는 그 길을 For me, I walked that path 너무 부족했지만 I know I'm not the talented person 강하고 담대하게 But with the strong mind and courageous mind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I walked that path 그리고 임패럴 마타가 됐습니다 And I became an imperial master, you guys 저희 가족은 For my family 이 애터미에 For the Atomies 일곱 명이 시작합니다 We have seven people that start this business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They did not start this business from the beginning with me 제가 최선을 다했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After I started making some money after three years 애터미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And they started coming And then I became success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y started coming out You know, while I was making money 일곱 명이 나왔는데 모두 다 성공했어요 And those seven people families that came out They all become success person 제가 임패럴 마타입니다 I am 임패럴 마스터 이은간 로얄 마스터 He is the loyal master 우리 처형기입니다 And he is my brother-in-law 우리 딸이 지금 27살이에요 My daughter is 27 years old 여러분들한테 와서 스피치를 했을 겁니다 I think my daughter of mine she gave the lecture last time 주선화 노야마타가 제 딸입니다 선화 주 is my daughter And she is the loyal master 이제 나이 27이에요 And she was 27 when she started 내년 3월 달에는 크라운 마타에 도전합니다 And she is challenging 크라운 마스터 next year of March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샤런 노야마타예요 And two other persons 샤런 로야마스터 왜 우리 가족만 성공할까요? Why our family are just a success? 오늘 이 얘기를 우리 모든 가족들한테 했습니다 And this is what I tell my whole family 네가 성공하고 싶니 Do you want to be success? 그러면 가게 문을 열어라 Then open the store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라 You have to make a lot of consumer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And do not afraid to be challenged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라 And I want you to go forward 도전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challenge 다 그러겠어요 And that's what they say yes 그러더니 다 성공한 거예요 Then everybody becomes success person in my family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What are you guys going to do?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하는 걸 싫어합니까? You guys don't like to be succes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계시죠? Maybe that's why you guys are not working 여러분 성공을 원한다면 If you want to be success 여러분들 가게 문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open your store 이해 되셨나요? Do you guys understand what I said?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You guys in United States 얼마나 어렵게 사업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I know it's very hard to do business in America, right? 애터미는 이 큰 엄청나게 큰 이 미국 땅에서 너무 작은 회사입니다 And it's very small company, I know 여러 가지 부족한 회사를 선택한 여러분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I know this company is not ready to give you need 진짜 여러분은 용기를 내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But I want you to take a tool And just go out to the world And tell the 애터미 about To the people 제가 선택한 회사도 너무나 작은 회사였습니다 When I chose the 애터미 back then 10 years ago The 애터미 business was very small 내가 만난 회사는 애터미는 차 한 대로 시작한 회사예요 When I first start this business The CEO had a one car That's how we start this business In the car 제가 시작할 때는 카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작은 회사였습니다 And at that time they cannot even receive the credit card to buy the products 홈페이지도 없는 그런 작은 회사였습니다 They don't even have a website back then 이걸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이 너무 회사가 거지 같다고 떠납니다 A lot of people they came to the 애터미 and they found out the 애터미 condition and they all left But for me I trust our CEO And I trust his dream And I trust his hope and everything So I walk the path with him 너무나 작은 회사를 만나서 I know I'm at a small company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Even the person like I am that don't have any abilities 지금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Now I become a successful person 미국의 애터미는 너무나 작은 회사입니다 I know the atom is very small in United States 너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Because it's a small business You guys can be all success and you guys do have that opportunity 애터미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The atom will get better and better every time when it passes, okay? 애터미는 가면 갈수록 제품이 늘어날 겁니다 The atom will make more products 애터미는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The atom will go throughout the whole world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Do not lose that courage, you guys 여러분들의 애터미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And I want you to be with the atom is all the time Through the end 중고차 한 대로 시작한 애터미가 The atom is started with a one-use car 아무것도 없었은 그 애터미가 The atom did not have anything back then 연매출 1조를 10년 만에 Now they're making a one billion dollar in one year after 10 years 불과 10년 만에 연매출 1조를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Only 10 years they become a one billion in sales 지금 13개국, 14개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Now the 14 countries have been opened and it's in one server, you guys The atom is a new dream The atom is dreaming about new dreams The atom is preparing new things The atom is preparing new things In Korea, they have an internet shopping mall just like Amazon The atom is a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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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rom three to four years In the United States We will start the same thing internet shopping mall on top of the atom's website We will start the same thing The atom is a membership Atomy set the goal They say they're going to be a distribution hub 초인류기업이 되겠다는 그 목표 애터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부터 잡았던 모토입니다 애터미는 초인류기업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곧 오픈됩니다 내년에 터키가 오픈됩니다 베트남이 오픈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적어도 30개국이 오픈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적어도 70개국이 오픈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 미국을 넘어 전세계의 여러 파트너가 있을 겁니다 애터미는 유통의 절대강자 알리바바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애터미는 구글을 뛰어넘는 유통회사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모두 다 되고 남을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애터미와 함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3년 뒤에 5년 뒤에 적어도 7년 뒤에는 모두 다 전세계를 다니면서 성공 스피치를 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임페리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팅! vamo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